폐자전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양산 증산역 광장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확대됐습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역 광장 일대를 점령하면서 통행 불편 등 시민 민원이 잇따랐다며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증산역 광장은 방치된 폐자전거와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임시로 보관해둔 자전거가 뒤엉켜 자전거 도난 사건도 빈번히 발생했던 곳입니다. 양산시는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한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